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보호망 단한 신도시에 이사를 드디어 했습니다. 저 보호망이 더 금융서비스 출범하고 단한 신도시에 임차를 했는데요. 저희 사무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저희 사무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실까요? 팔로우미! 저 보호망은 더 금융서비스 출범하였고요. 다산 신도시에 테라타워에 아주 넓은 평소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얼른 들어오시고요. 저 보호망이 하나씩 자리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여기 보면 많은 관리자분께서 화분을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저희 데르크탑이에요. 저희 총무석이죠. 총무석 총무석 여기 보시면 지금 밤 10시가 다 돼가는데요. 여기 보면 총무석 약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총무석이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일로 들어오세요. 여기는 일단 탕비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왼쪽에 이따가 내일 정수기가 하나 들어 올 거고 냉장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쓰레기통이 있는데요. 좀 지저분한 곳을 보여주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여기 탕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료와 냉장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은 저희 약관 좀 그게 넓지는 않지만 약관 아직까지 많이 안 넣어왔어요. 그래서 약관이나 A4 용지 여러 가지 기타 자재들 여기다가 지금 창고식으로 같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 더금융 서비스 어디냐면요. 일단은 저희 회의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알아야 살잖아요. 각 원수사에서 아니면은 또 여러 유명한 강사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회의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부 알려드릴게요. 자, 가보세요. 여기는 정리가 잘 안되어있어요. 정리가 안되어있어서 의자랑 칠판 그리고 며칠 후에 여기 레이저 빔이죠. 강의할 때 스크린 전동 스크린 내로우드거 설치도 할 예정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의자와 책상 이렇게 있다. 뒤에는 약간 좀 지저분해요. 저희가 입주한 지가 일주일차 안되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 보호망이랑 같이 함께 하실 분이라면 그때는 정말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깨끗하게 되어있으니까 저 보호망 사무실로 놀러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엔요. 일단은 제 방이에요. 제 방인데 제 방 보호망 네, 저 보호망은 유튜브 쪽에 좀 유명하잖아요. 제 사무실 보여드릴게요. 팔로우 미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제 침상과 컴퓨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의자가 있고 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제 의상이 있어요. 제가 통풍 제 유튜브 찍을 때 좀 재미나게 하려고 제 의사 소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컴퓨터 네,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양해말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도 유튜브 찍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옆방이 한번 저 보호망이 저 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는 저희 여러 저희 사월총관 이사님들 그래서 옆방에서 내무적으로 있고요. 지금 퇴근하셨나봐요. 그래서 지금 없는데요. 일단 여기도 관리자방 세팅이 되어 있다. 자, 이 옆방으로 오시면요. 또 하나 관리자방이 있어요. 근데 지금 관리자방인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산이나 의정부 별내 서울 경기지역 관리자분 모두 다 저 보호망이 초대하니까 빨리 입사하세요. 여기 관리장병 비어있으니깐요. 빨리 오셔가지고 저 보호망과 즐겁게 일하신분 있으시면 여기 관리자방 저 보호망이 여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원래 그 직급이 사람을 맞는다구요. 이제 관리자 아닌 신분이라도 정말 열심히 해서 관리자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저 보호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기회는 주어져요. FC 지사자 혹은 우리 사업총가이사 대표까지 밸류체인에 의해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깐 누구나 기회는 찾아온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는 조그마한 사무실인데요. 회의실이에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 FC 팀장님들이 와서 교육을 하던가 간단하게 이제 서로 1대1이나 2대2 이렇게 회의를 할 때 회의룸이구요. 자 중요한거 보호망 하면 뭐죠?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실에 공개해드릴게요. 국내 최초입니다. 네. 빠라빠라 네. 저희 유튜브망이에요. 네. 일단은 다 녹색으로 칠해져있구요. 크로마키로 녹색으로 칠해져있고 여기는 이제 전산 스태프분들이 와서 영상방송촬영이 잘되어있나 실시간으로 컴퓨터로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구요. 여기에는 저희 비싼 카메라 네. 카메라와 밑에는 프롬프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카메라를 찍고 나서 본인 얼굴이 어떻게 나왔냐 얼굴을 모니터링을 실제로 보면서 방송촬영을 할 수가 있구요. 여기는 이제 의자인데요. 의자 앉아가지고 위에 또 이쁜 조명과 함께 또 뭐든지 중요한게 뭐겠어요. 중요한게 조명반이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명과 함께 또 큰 조명들이 저기 뒤에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이 방은 유튜브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적은거 같죠. 근데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크로마키로 해놨기 때문에 저 보호망 같이 함께 영상 촬영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 쪽으로 지비를 창출하는 법 또한 일단은 유튜브를 정말 배우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저 보호망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유튜브 이제 급소법으로 인해서 A서부터 Z까지 전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저희 팀장님들 방이에요. 여기 석은 한 34석 정도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몇 군데 좀 비어있는데 우리 팀장님들 저 보호망한테 입사하시면은 무료 DB도 제공해드리고 또 매달 상품교육도 철저하게 해드리구요. 매월 신상품과 그리고 매월 바뀌는 그런 상품 정보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저 보호망은 다산 신도시 세라타워에 4층에 입주하고 있으니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이 보호망 여기 사무실이 아직 많이 비어있으니깐 빨리 입주하셔가지고 저 보호망과 함께 즐겁고 기분좋게 같이 함께 가족처럼 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저 보호망한테 연락주시면 입사 문의서부터 뭐 수수료 시체 여러가지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지원을 해드릴 거구요. 저 보호망 다산 신도시 4층에 일단 더금융 서비스 사무실을 입주했다 이런 내용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